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뮤비 뱅크에서 트위드 한 걸 봤었어요 제가 멘트 치는데 자르지 말아요 그냥 뱀치고 가세요 너는 집에 가서 해 내 브이앱이라 안 돼 잠시만요 일단 뭘 걸어야 된대요 뭘 걸까요? 저희가 지면 이긴팀 저희가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뜬기는데? 넌 뭐야? 해설입니다 해설이에요 왜? 왜? 왜 상상 못해? 왜? 왜? 왜 상상 못해? 난 너한테 메시지를 5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그것도 한 줄 하면 나고 하면 나고 방탄회식 트위나왔다 트위나왔습니다 진짜 이 게임을 하는데 나와 결혼해줘요 라고 채팅에 써있네요 네 안됩니다 자꾸 한입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죄송합니다 본인이 다 드십시오 네 케찹을 찍어서 음 음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 여러분 한 번 더 보고싶어요 그럼요 좋은 밤으로 오세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빌보빌보만 한 번만에 먹었을때 어워스만 사주시면 됩니다. I think that's Lankers? Lankers? Next question, favorite. Who is your Hollywood crush? Hollywood crush, actor, actress.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는지? Scarlett Nuance. Blake Lively. I know she's married, but... Brad Pitt. Brad Pitt? I mean, like, actress. Well done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내 노래에 대한 모독이야. 나가. 내 방송을 보고 있다고? 야,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 드럼. 아미 여러분들. 신형 방송보다 제 방송이 더 괜찮았죠? 네. 좋은 전화 연결이었고요. 어, 자, 그러면. 티민아. 어, 진짜 잘한다. 아, 잘한다. 형, 항상 너가 형, 저 살 좋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. 어? 너무, 왜 네가 좋아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. 어? 너무, 왜 네가 좋아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. 어? 너무 왜 네가 좋아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. 너가 상처맞을까 봐 내가 말을 못했어. 내 방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. 아니. 지 얼굴만 찍으면서 뭘 지 방을 더 보여주고 싶대고? 그럼 방을 좀 찍어야지 네 얼굴 갈아이고, 인마. 방이. 형, you're handsome. Thank you. 넌 잘생겼어 하지만 내가 더 잘생겼어 봉팬님한테 오늘 되게 잘생기지 않았나 이러면서 내 사진하고 같이 보냈어 그랬더니 재밌니? 이러는 거야 아 제 얼굴이 잘생겨서 재밌네요 이랬거든 방피님이 그럼 난 재미없겠구나 이러는 거야 나도 뭘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해서 형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는 얼굴이 패션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옷상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지 안 입고 다니지 너무 곤란해 입긴 입어야지 가릴 건 가려야지 점수 없 저는 이 패션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우 그럼 10점 만점에 면 10점 만점에 저는 8점 2점은 왜 못 줄지 저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10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8점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내 진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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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k Peterson interdisciplinary 오우 오우 내 화장실이 너무 추정